1라운드 출전 멤버 한 발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나, 둘, 셋 효진과 와이어! 이럴 줄 알았지? 괜찮아, 괜찮아 온 팀의 효진 씨와 온 팀의 와이어 씨가 첫 번째 1라운드 대결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, 그러면 1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푸른하게 불면 30초입니다 네, 기대가 됩니다 자, 준비! 오, 역시 똑똑해 역시 똑똑해 그렇지 여기 맞나? 맞았어, 맞았어 그렇지 안 돼 자, 과연 오, 뭐, 뭐 막상막하, 막상막하 자,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지 좋아, 좋아 제가 말씀드렸던 원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원판들 형, 형, 형 뒤에, 뒤에, 뒤에 5점짜리, 5점짜리 3 안 돼 2 5점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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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 5점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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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이겼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괜찮아, 저기 많이 써도 있어 육안으로 볼 때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지금 보면 수준 이렇게 해서 1라운드는 본팀의 승리입니다 amusing Sí 잘했네 삶 나이스!